이거 한국인이 절대 못 깨는데 난 한국 사람인데? 나도 한국 사람인데? 난 무조건 깰 수 있는데 무슨 소리야? 누가 하면 되나? 깨서 보여주자고? 무지 한국인 보여주자고 무지 한국인? 우리가 K-한국인 K-초딩이라고 하이유 하이유 그러면은 서로 이제 각자 끝까지 가면 되는 거지? 우리 근데 한국인은 또 뭐가 있어? 의리 의리가 있지 이거 기다려줘야 되는 거야 아 그래? 난 너무 잘할 것 같아서 기다려줄게 가자 가보자 하이유 어 뭐야? 나 여기 들어와 있는데 나? 하이유 근데 이거 쓸 때 꿀팁 알려줄까? 뭔데?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하고 뛰어야 돼 아! 그럼 빈 공간이 보여? 그렇지 나 지금 발코지 난 것 같아 지금 있는 일이라고 하이유 야 오빠야 너가 내 거 해주고 있어 너 한번 움직여봐 아니? 아니잖아 이거 뭐지? 너가 먼저 가봐 여기부터 조심해야 돼 아니 너 먼저 가봐 빨간색은 밟으면 안 되는 거야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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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이겼어! 이거 왜 보내겠어? 봤어? 난 건너왔다고 시선을 위로해 봐 시선을 위로 시선을 위로 위로 야! 야! 이거 실화인가? 진짜 한국인 못 깨는 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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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ㅎㅎㅎ 한 bout 남았습니다 왔다Miss 왔다 Executive isión의 심리 한 transferring 진작에 할거지? 아 그럼! 한국이 못 뺀다고 울리는데 꽤 좋아요? 우리 국룰 아시겠어? 아 국룰 오 좋았어 좋았어! 국룰! 좋았어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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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천천히 하! 으악! 앞으로 앞으로! 아니 이거 뭐라고!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! 앞으로 걸어 앞으로! 아악! 아악! 하유! 나 팔아?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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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왔다! 나 온 거 같은데? 나 왔다! 너 어떡했어? 또 났어? 여기? 너 또? 맨 끝에 쪄가 가는 게 좋아 이렇게? 응 그렇게 마아아아악! 마아아악! 마아아아악! 마아아악! 하유! 아 저기까지 가려면 한참 만은 나 빨리 해야겠네 하유 널 기다릴 수가 없어 미안해 이거 끝이 엄청 멀어 야 그래도 같이 해야지 왜? 너만 해 그럼 너가 이거 깨줘봐 아 됐어 이거 매우 어렵게 만들었는데 너무 스트레스받아 지금 하지만 깰거야! 하아! 하아! 야 되고 있어! 와아! 인간 승리! 하유! 야 나 벌써 여기야 아 미치겠다 이제 와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 하아! 나 히포 떨어져 왔다 안돼!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와 될 것 같아? 야 너 될 것 같아 이번엔 안되면 울거야? 울거야! 아 진짜 너무... 아 진짜 너무... 하다보니까 오기가 생기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어 약간 요런 느낌으로 나가 으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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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가 넌 더 빨리 깨고 말해 으하! 야 너 더 빨리 깨고 말해 으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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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이거 아기 아기 침대같이 생겼다 이거 되게 아기 침대 뚜루루뚜루 귀여운 침대 뚜루뚜루 아유! 하유! 아유 너무 아픈데? 나도 나 이거 이렇게 해야되네 나 이거 이렇게 해야되네 나 이거 이렇게 해야되네 나도 아파 나도 아파 지금 끝이 어디지? 끝이 어디지? 끝이 없는데 이거? 네버 엔딩 스토리 하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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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속도 너무 무섭게 있을 것 같아 으하! 빨리 닦아? 아 너무 아파 나도 아픈데 너 발은 괜찮지? 그러면 썩아 베베 들어가서 직접 깨고 나와 알겠지? 어? 어? 깨끗아! 으하! 으하! 어? 진짜 베베 들어왔네? 하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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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깨야 나갈 수 있나 봐 오우! 아우! 으하! 하유! 이쯠ceks